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검찰 측에서 이재명을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반색을 하면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왔다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늘어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재명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의 시간이 온 것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일인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사업은 5,500억 원 이상의 공익환수라는 성과이고 성남FC의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라고 검찰의 공소장에 써있는 혐의들을 전면으로 부인을 하면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국면이 끝났으며 양측의 주장이 균형있게 다뤄지는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을 상당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게 과연 좋아할 만한 일인가는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의 말대로 이재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에서 다투어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재명의 재판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금방 총선 시즌에 들어갈 것인데 당대표가 하루종일 재판이나 받으러 다니면 이게 총선 지휘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측에서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 관련해가지고 기소를 함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법원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를 지정을 하고 재판부 배당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증인신문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가지고 상반기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 재판 때문에 진짜로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혼자만 지금 혐의가 있는 게 아니죠.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나 정진상, 유동규, 대장동 패거리들 얘네들이 전부 다 대장동 사건을 엮여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재명까지도 엮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판 일정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재판이 총 12건이라고 합니다. 해당 재판의 사건 관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혐의를 부정을 하거나 말이 전부 다른 상황이고 또 해당 사건들의 핵심 인물들은 서로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중복 기소가 된 것도 있어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일정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 씨의 재판 스케줄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건이 기소가 되어 있고 여러 사건에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늘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는 2024년 총선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게 중론이고 일반적으로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고속 상태인데다가 야당 대표로서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서 재판에 자주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이미 벌써부터 밑밥을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에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당대표직을 고수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역인 것이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심 재판 결과라도 빨리 나와야지 이 사람을 찍어내든지 빨아 대든지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말고도 앞으로 추가로 기소될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죠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들 말고도 428억 원 뇌물 약정설이라든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손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백현동의 특혜 의혹이라든가 정자동 호텔 의혹이라든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우면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최소 한 두 차례 정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올 것이고 이거 역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방탄을 쳐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현재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보면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방탄을 치는 것은 한계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티인들 사에서는 이재명과 관련된 혐의들이 전부 다 지금 기소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 일정은 이렇게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재판 스케줄을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재명은 사실상 당대표직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에서도 이재명의 당대표 사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검찰 수사를 받을 때보다 법원의 시간이 오므로써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기에는 더 힘들게 되었는데 이재명이 과연 법원의 시간을 환영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러한 비판이 나오니까 김남국은 이재명 실드를 치겠다랍시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많이 받아도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경기도지사 때도 주 2회나 재판을 받고도 평가 1위를 받았고 당무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입법 활동 등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업무의 도지사보다 시간을 더 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오토체계로 돌아가니까 당대표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경기도지사 때야 자기가 짱이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 찍어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도정이 돌아갈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의도파는 완전히 다르죠 정치인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대가 센 데다가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스케줄 표처럼 이재명이 일주일 내내 재판이나 받으러 다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 역시도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찍어내게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재명이라든가 그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시간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본인들의 모가지가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